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스 사람의 하나님 여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이성이 굴복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존 전제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국기는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속의 예고편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국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속이 물리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의 구속이 출애국기 안에 다뤄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국기를 보면 6월적 희생양 아실 거예요. 6월적 희생양 6월적 희생양을 할 때 양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사역을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국기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물, 사건, 또한 사물을 통해서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할지에 대해서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국기의 주 내용인 이스라엘을 애국의 속박에서 구원한 것은 그리스에 의한 구속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조예요. 하나의 암시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제 애국이란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바로왕이 또한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애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일종의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애국이란 나라가 세상을 상징한다면 이 바로왕은 이 세상의 신을 상징하는 누굴까요? 사탄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폭군과 같은 이 사탄의 선악에 다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세상의 삶에만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본능과 욕구의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외부적으로는 사탄에 매어있고 내부적으로는 이 죄와 또한 어떤 이 육신의 욕망에 꽉 붙들러 살아간다고 이 성경에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천 목사님의 외침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죄와 사탄에 얽매는 자들에 대한 어떤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스펄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이제 구금소 그러니까 이제 이 죄수들이 매어있는 이 구금소 위층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하고 나서 그 며칠 후에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이 스펄천 목사님에게 세상의 감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감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감옥을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 죄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죄의 감옥. 이름이 죄의 방이에요. 죄의 감옥인데 여러분 이 죄의 감옥에 매어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겠죠? 여러분 싫겠죠? 한탄 소리가 나오면서 괴롭겠죠? 근데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웃고 기뻐하면서 희낭낭대는 거예요. 스펄천 목사님 이 모습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곳은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지금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매어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가 뭐죠? 스펄천 목사님이 그 손에 매어있는 족쇄를 가리키는 거예요. 족쇄. 당신은 지금 족쇄에 매어있어요. 수사슬에 매어있잖아요. 이것은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밝은 영이 그 수감자 한 사람의 어깨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감옥문을 뛰쳐나가면서 해방. 해방.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전에 같이 했던 수감자 한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흰옷을 입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있으면 심판과 저주가 있어요. 라고 외쳤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악하게 그 사람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와 사탄과 심판에 매어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끔찍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오시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모에 매어있죠? 모에 지배되어 있죠? 육신의 욕망에 지배되어 있죠? 자신의 자아에 지배되어 있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하기만은 원하죠. 하나님에게도 무관심만 하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서도 저의 잘못된 것을 못 느껴요.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이 애굽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 사탄과 마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세상에 한복판이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이 우리가 그 안에 있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거기서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께서 어떤 분신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억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먼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23절에 구속의 정의 그러니까 구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이 목적이 무엇인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 뭘까요? 여러분 구속이 뭐죠? 여러분 구속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13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나를 섬긴대요. 여러분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심판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단순하게 죄와 지옥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도 물론 구속이죠. 하지만 1차적으로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주. 우리가 전에 소유주는 사탄단 마귀였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가 우리의 소유주였어요. 근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열리치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소유주가 바뀐 거에요. 우리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마치 성전의 그릇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로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라.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나와야 삶의 자세가 있겠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나와야 될 자세가 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은 예배에요. 그 목적이 바로 회복된 게 구속이에요. 이 예배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우리의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구속받은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빠질 수 있을까요? 시험기 안하고 예배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속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견눈질하고 자로 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구속받은 사람일 걸 아니에요. 구속받은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도 아니에요. 죄의 종료로 또 우리는 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필요할지 모르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리스도 것이다. 내가 지닌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분은 원한다. 나는 그분은 그분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유임을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죠. 얼마나 자기를 예배해요. 자신의 재물을 예배하죠. 자신이 지닌 권력을 예배하죠. 그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 예배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거예요. 웨스터미터 신앙고부에서 일문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을 영어롭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지배하고 속박하고 있던 그 마귀를 부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 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했다. 세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종교적 양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법안들을 만들어내죠.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어내죠.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과 시위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누르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그리스도들이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죄와 결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이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죄와 이혼하셔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자로서 분리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는 독도껍이에요. 여러분들 죽여요. 그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결국 자신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그분들을 채우세요. 항상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세요. 일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세요.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들 그분의 임재를 갈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매 순간 나누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일에만 종교생활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매 순간 그리스도가 있나요? 그분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계시나요? 영혼의 생명의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분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주일에만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모든 삶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리고 주권을 다루고 있어요. 1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지향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데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여하께서 예굽에게 지향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속자의 유일하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구속자의 유일하심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에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서로 인정하죠. 이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도 다른 이방친들이 인정했어요. 그들도 신이라고 인정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유대교 우리 요하 신앙은 절대 절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일 유일한 신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당시에 애굽 지역에 80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80개의 신 중에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에 다 신들이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로 애굽을 심판해요. 그래서 애굽 신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고 무가치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요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여러분 다른 종교 아무런 무익해 여러분. 다른 종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개시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개시가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뿐이니 꼭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다른 종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에요. 온 천하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예요. 우린 그분을 섬겨요. 그래서 14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볼 건데요. 16절에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은 구속자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구속자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구속자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항상 들고 오세요. 여러분 성경책은 기본이에요. 무조건 들고 오세요. 여러분 군사가 무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군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성경책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보시면 여러분 사실 로마서 9장은 그 역사상 가장 치열한 논쟁에 오갔던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리고 선택과 유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장이에요. 사실 로마서 9장을 보면 잠깐 잘 보시면 잠깐 로마서 9장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9장이 뭐냐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생각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반박해요. 어떻게 반박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시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장에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절대의 주권 그래서 논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추리국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요. 자,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참의 힘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자, 저거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세움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워진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권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9장인데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주권적으로 진노의 그릇, 진노의 심판의 그릇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든들이 난색을 표해요. 그러겠죠. 마치 이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세우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과연 바로의 강박함, 바로의 불순종에 대해서 과연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질문이 생기겠죠? 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바로 세우신 것은 바로의 자유우지, 자유우지를 무시한 어떤 불이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질문이 또 나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로가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것은 아닌가 또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해져 있다면 바로를 벌하신 것이 옳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면 과연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차례 있었어요. 논쟁이 그래서 로마서 9장, 이 말씀을 반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고 불이하신 분이 아닌가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린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난제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인간의 자유우지라는 가장 어려운 기독교 교리 앞에 지금 우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실행되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면 과연 우리 도덕적 피저분인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 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인가 과연 옳으신 것인가 또한 정말 우리가 자유우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우지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근데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우지가 양립한다고 말해요 양립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개신교 장로교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우지는 서로 양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 개를 우린 조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이석의 영향이 밖에 우린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진리를 어떻게 이 성경 안에서 양립한 건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가장 현저한 신뢰가 되는 본문을 찾아볼게요 이세아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볼게요 이세아 10장 펴보세요 이세아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우지가 양립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세아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자 여기 보시면 자 5절부터 자 먼저 읽을게요 자 아수르 사랑은 화해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래요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아수르는 자 여기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로 지금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지금 도구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이제 막대기와 몽둥이로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냐면 자 6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내가 글을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자 저 보시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심판이 이미 당도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심판을 하시려는 거예요 자 비록 아수르가 심판을 행하죠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 약탈하고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어요 실제로 심판이 722년에 일어났죠 자 그렇다면 이 아수르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없는 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자 맨 상반절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당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의욕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가 억압되고 있는 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덕적 책임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북이스라엘 악의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아수르에게 12절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의지가 함께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진리를 조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반발심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이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감히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라는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두뇌를 뛰어넘는 그런 영역에 속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배웠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영역들이 정말 많아요 삼일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초자연적인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하신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해명해 주지 않아요 믿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도 믿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이성의 잣대로 반박하고 논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죠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가 불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타지 않지? 내 이성을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 내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멈추시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이성을 내려놔라 너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영역이다 거룩한 영역이에요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들 피곤케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많은 그리스님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항이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 죄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다만 불순종, 죄, 악들은 우리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선하신 분께서 이 우리의 악들을 제한하고 조절하고 축소시키고 억제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자신의 주권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하게 다스려 가요 물론 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악도 주관하세요 다만 악은 허용하시는 거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회왕받지 않는 선에서 그것들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 받게 되면 우리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성경이 멈추고 있는 곳에서 멈추고 게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덕비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라도 기록된 것 이상으로 현명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을 믿는 것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들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악까지 제한하신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멸망했어요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해방시키는 순간 이 세상은 지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위대하시죠? 우리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로 이것을 보고 로마서 11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정말 우린 죄된 본성은 진 존재예요 그런데 한낮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지우지하려고 해요 그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정말 어리석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대요 또한 잠원 2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게시된 것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건 많겠죠? 성경에 어떻게 이런 부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여러분 멈추세요 멈추세요 거룩함으로 그분께 경배하세요 그분의 거룩하신 임자 앞에 경배하세요 엎드리세요 겸손함으로 잠잠하세요 이게 정정한 그리스도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애국 국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속자의 자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내리시려고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했어요 고세인적인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애국사람들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뒤를 부여받았어요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애국사람들이 여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심판을 면한대요 들에 있는 가축들 종들을 집으로 들여보내면 그 여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심판을 면한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며 심판을 면해요 여러분 장차 올 큰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홍의 날이 성경 분명히 말이에요 보홍의 날이 있어요 여하의 진노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은 당도하게 될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일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불심판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한 성이에요 꼭 무너지게 될 거예요 불심판이 이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불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하의 말씀은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으리라 우리가 정제를 받고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린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심판이 오게 될 때 우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피난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대요 저는 되게 의문심장이에요 분명히 상반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는데 그 병행구자 바로 뒤에서는 아들에게 순종 순종으로 바뀌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은 마귀도 믿어요 단순한 믿음을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정한 헌신을 요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냐 정말 그분께 나 자신을 들었느냐 정말 그분께 헌신을 했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면제받았나요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요 그리스도를 영원의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있나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지 저만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영원에 계신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원에 오셔서 사탄의 거처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거처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정말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게 의뢰하고 있는지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선포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전히 마귀의 자녀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임이에요 영원토록 그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서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애국 저녁에 돌덩어리와 같은 우박이 거세게 떨었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날에 끔찍한 저주가 그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했지만 속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삶은 애국인들처럼 살아간 사람은 없지 없나요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살아간 사람은 없나요 나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그리스도도 없고 참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열정도 없고 그분을 경애하는 마음도 혹시 없지는 않나요 여러분 종교의 형식이라는 거짓된 기초에 서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의 형식 외적인 경건 종교의 거칠에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기초예요 우리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반석이에요 그분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궁무진하고 정말 놀라워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새로운 본성을 주입해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마치 외계인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다른 삶 완벽하게 다른 사상 사상 다른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놔요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확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여러분 모래에는 무너져요 모래에는 반드시 무너져요 심판 날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풍랑이 몰아치면 무너져요 하지만 반석에 서 있으면 우리가 그날에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함께 서게 돼요 함께 그리스도 왕로로 타게 돼요 그리스도 함께 반석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배로우신 분입니다 놀랍도록 위대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인지 앞에 우리가 굴복합니다 우리가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잠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한 개시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세하게 의뢰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